그래서 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, 나중에. 그렇지! 잘했어! 오케이! 와, 이건 더 크다. 더 커? 응. 이게 길기 국가인가 봐. 새가 안 도망갔네. 불빛 보고 놀랐나 봐. 이거 묵직해. 완전 묵직해. 야, 태현아 형이 발견했어. 오, 굿굿. 오, 굿굿. 잘했어, 형. 이게 또 사냥이라는 것도 팽색을 좀 내줄 줄 알아요. 아, 예, 형님. 예, 예, 예. 아, 형, 머리 잡아봐. 어어, 어어. 아무것도 못 잡았어. 둘이? 세 마리 잡았지. 치킨? 어. 진짜로? 진짜? 아니, 치킨 말고 세. 그저께 잡았던 그 세대랑 좀 틀려. 아 진짜 톰퉁해, 살이 톰퉁해. 이제 무기를 찾았어. 뭘로 잡았는지 알아? 뭐 세총이고 뭐 독침도 필요 없어. 뭉둥이에요? 참 잘치해, 참 잘치해. 그렇지. 잘했어. 이게 맛이 어때요? 왜 그러지? 거의 이거는 치킨에 가까운 것 같아 옛날야 내가 봐가지고 되게 손재주 있더라고 사이즈들을 내가 안 대가지고 손재주 있다 야 꿀닭 터링 해? 무슨 사이즈야? 이거는 단육 그게 제일 빅 사이즈야? 아니야 크게 단육이 있어 야 잘한다. 손실이 있네. 가게 차려도 되겠다. 이쁘다 형. 오빠 자기 미안해. 형이랑 좀 다르네요. 머리 숯때매. 난이 형 거 줘봐. 형 그냥 머리핀이라고 하냐 머리핀. 핀으로 고정해야 될 것 같아. 어떡하지? 형 머리 스타일하고는 핀팬스 없니? 태우는 맞춤인데? 잘 어울린다 너. 빨리 네 거다. 모델 같다 이거. 잘 어울린다. 단체로 한 잔 찍어요. 그럴까? 이거는 네. 맛있겠다. 나름 꽃이네 꽃이. 저거 그거예요 지금. 모래집이. 아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낭만 있어 보인다. 말 그대로 숯불. 그냥 숯불구입이지? 숯불쇠구입. 어렸을 때. 그. 그거를 그냥 두껍게 썰어가지고. 숯 저렇게 깔아놓고 그냥 숯에다 올려놨어. 숯의 향이. 나한테 그냥 고기 먹었는데 그 맛있듯이 틀려. 대부분 살들이 다 통통해. 그치 생각보다 살이 많지. 살이 많아. 나름대로 잘 먹고 다니나 봐 얘네는. 여기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. 은정이는 원래 데뷔작이 뭐였지 데뷔작. 나 명랑소년 선공기라고. 아까는 물 뿌려서 안 됐이야. 안 됐다니. 마음 쓰지 말라니. 미래의 경향치 커플. 사진부터 이라서를 붙겠다. 구찌 오빠. 아 그게 데뷔작이야? 네. 아니 근데 99년도에 미스월드로 데뷔작. 미스 뭐? 미스 월드?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예쁜 미스 월드? 아니요 저는 국내대회 1등. 아 1등 했어. 오. 이런 거 다 이렇게? 미스 월드 주식이야 그럼? 아 그렇구나. 쉽지 않은 거잖아. 멋있어요. 오. 아 이거 당연하죠.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. 당연하죠.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. 우연찮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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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얘기해. 말투가 웃겼어. 아 뭐 그냥 뭐 하다 보니까. 근데 여기서 차에서 자고. 쇠파리한테 물리고. 태우는 데뷔작이 뭐야? 나는. 영과 땡치리. 영과 땡치리. 나오셨어? 아 진짜? 화면 보시죠. 아 진짜? 거기 뭐 프랑킨스톤에 나오고. 오. 강시. 아 진짜? 원래. 애기 강시. 아니야 데뷔작은 그거 아니고. 네. 다 나왔어.